정부가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제시한 뒤 수십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시간과 행정력이 70%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자 혹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등에는 주지 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써놓고 편가르기만 심해질 거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급 기준이 발표되자마자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월 500만 원을 벌었지만 최근엔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A씨의 가족과 월소득 250만 원의 공무원 B씨의 가족, 이렇게 두 세대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A씨 가족이 아닐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두 가족 모두 4인 가족이고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A씨는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35만 원 이상 내고 B씨는 8만 원가량을 냅니다. 이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 기준과 비교해보면 A씨는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B씨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A씨는 못 받는데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B씨는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득이 줄어든 거를 소명을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기준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럴 경우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들은 재작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반영하기 힘든 겁니다. 또 지역 가입자들은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이 건보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빚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온 공무원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재산 수준을 반영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적기에 빠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 손해는 도대체 언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세운 목표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9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7조 원가량은 추경으로 처리하고 2조 원가량은 지자체에 부담시킨다는 계획인데요.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고요. 하지만 야당은 임시방편을 위한 추경안에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장 5월에 지급이 가능할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이 지자체들의 거부 상황입니다. 이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2조 원가량을 부담하기 힘들겠다라고 난색을 표했는데 이런 또 지자체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하나의 난제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 외국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보양 체계에 서명을 했는데 이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소득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9,300만 원 이상이면, 이하이면 1인당 1,200달러를 즉시 지급하고요.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소득 100달러당 5달러의 지원금을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연봉 9만 9천 달러, 우리 돈 1억 2,200만 원 이상을 벌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기준 금액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면 즉시 지원금은 0원이 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보다 완만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또 가구가 아니라 개인별로 기준을 세웠고, 아동에 대한 수당도 1인당 500달러로 책정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폭넓게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국민이 5% 압박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우리나라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산은 필요할 땐 써야 하고, 또 쓸 때는 잘 써야겠죠. 갈등도 없어야겠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